맛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뽀로로 친구들과 맛있는 도너츠 장난감을 만나볼거에요 이야아 패티를 먼저 만나볼게요 짠 두루룽 자 이제 열어봐요 나와 패티 패티가 나왔어요 과자가 들어있는 통도 있어요 패티 안녕 옥디아 난 입이 너무 귀여워 요렇게 태엽이 있네요 요거를 요렇게 담으면 어머나 이렇게 발이 움직여요 패티였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통 안에는 어떤 과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돌려져요 어머나 어머 어떡해 뽀로로가 새겨져 있어요 방구전은 먹으면 안돼요 복숭아 맛이 나네요 자 그 다음 친구는 크롱이를 만나볼까요 나와 크롱이 환하게 웃고 있는 크롱이 친구 역시나 여기 옆쪽에 태엽이 이렇게 있어요 태엽을 감아주면 크롱이 발이 움직여요 크롱이 친구 어려와 크롱이와 패티 다 만났어요 크롱이와 패티 다 만났어요 크롱이와 패티 다 만났어요 크롱이와 패티 다 만났어요 어머나 자 이번 뽀로로 친구는 어떤 친구를 짠 이번에는 에디 친구를 구출해줘요 에디 친구 답답하지? 마시다가 꺼내줄게 에디 친구 나와줘요 에디 에디 아 예쁘다 에디 안녕 반가워 어머나 꼬리가 오동통하고 귀여워요 마찬가지로 태엽 감는게 있어요 감으면 우리 에디 친구 어서 걷고 싶은가봐 어머나 친구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새 친구가 만났어요 이번엔 루피 친구를 만나봐요 루피 친구 자유를 향해서 어서 나와 얍! 루피 친구가 드디어 자유가 되었어요 앙증맞은 앙니 어머나 손톱 봐 루피의 옆쪽에도 이렇게 태엽이 있어요 이렇게 발이 웅 있어요 루피 마음껏 걸어 친구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친구들과 모였어요 자 이제 뽀로로 친구를 만나봐요 뽀로로 답답한 플라스틱 속에서 나오세요 뽀로로 안녕 뽀로로 옆에도 이렇게 태엽이 있네요 이렇게 다리를 움직여요 뽀로로와 친구들이었어요 자 이제 스위트링 도넛을 열어볼까요 자 이제 열어볼까요 와 진짜 도넛처럼 생겼어 뽀로로 친구들 어서오세요 달콤한 도넛 가게에요 와 친구들 어떤거 먹고싶어? 한번 골라봐 자 에디부터 에디가 고른 빵이에요 페티는 하트가 그려진 도넛을 골랐어요 뽀로로는 초코 도넛지 크롱이 차 아래 하늘색 도넛을 골랐어요 루피는 무엇을 고를지 한참 고민하다가 초코팡기 도넛을 골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들고 계산대로 향해 볼까? 그때 페티가 잠깐만 하더니 도넛 교환권 쿠폰이 있대요 데이지핑크 도넛 교환권이 있었던거에요 데이지핑크 도넛을 하나 더 총 6개의 도넛을 계산대로 가져갑니다 와 맛있겠다 침을며 바라보는 우리 뽀로로 친구들 계산해주세요 네 계산 도와드릴게요 도넛은 전부 다 개당 천원이니까 총 6개니까 총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크롱이가 크롱크롱 하면서 6천원을 냈어요 페티가 우리 쿠폰 있잖아 요렇게 내면 돼 아 맞다 크롱크롱 5천원과 쿠폰 한장 받았습니다 여기서 먹고 가나요? 포장해 가나요? 뽀로로가 포장해 달라고 말을 했어요 네 요 종이상자에 넣어서 포장해 드릴게요 요렇게 넣어줘요 도넛 6개를 다 넣었어요 어머나 귀여워라 뽀로로 친구들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요 오늘은 에디패티 뽀로로 크롱이 루피 그리고 맛있는 도넛 장난감을 만나고 왔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좋아요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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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유로 친구들과도 영상을 나눠보아요 다음에도 재밌는 장난감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그때까지 빠빠해요 See you again 맛있다 토이였어요 빠이 빠이